릴리지 칼론선이네 상관이되네 이게 보니까 연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공격 나아 나아지 아 결국 밀려버린다 아 100% 라인 나왔는데 아이고 아 진짜 그 우측으로 딱 꽂힌다 오 괜찮은데 했는데 뺏자마자 그냥 가로비를 하트로 막가요 오 오 한대 어 1등 누구지? 쭉 치고 나가시는데? 칼란 선수 어? 가로드 오 마이 갓 아 마이 갓 아 아 뒷바퀴랑 더 울렀어 오 마이 갓 가로드님 오늘 열심히 하셔야겠는데요 완전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망했어요 흘렸어요 이거 망했어 아 완전 망했네 어 어 호흡이 fly시ض다 어 호흡이 fly시네 오 오 방송이 재밌어요 이 사람아 내가 잘해야 재밌는거지 오 하 오 오 오 오 오 오 올라가는거 보여줄게요 올라가려면 올라가는거 올라갈사랑 올라가면 그건 도라님 방금 해봐야죠 아 그래요? 저작권 치매인가요? 소재 치매인가요? 저작권룡만 4대여? 도라님한테 도라님을 가로든지 도라님을 가로든지 도엧 Oft 웃음 4점 5척 아니 아스카리 그렇게 됐나면 신비아님과 안마그 solves 너무 잠바며 Tou اet 다가 차가 엉 뛰었어요 그냥 내 라인이 빨락담 ées ymg ول X 혹시나 사망을 바라봐 띵더구나나 띵더구나나 양보가 굶은 참사라고 하죠 그런게 양보가 굶은 참사라고 하죠 아이고 어우 신비하네 역시 몬장 빠르죠 그래도 제 디디에요 그럼 곧 설명하시겠네요 이게 다 가로자 계략이요 계략 후 도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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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5등이세요 도라님 왜 5등이세요 도라님 왜 5등이세요 도라님 왜 5등이세요 앞에서 차고 처음에 도라님 3번 같잖아요 따라가봐야 되겠네 아아씨 아스카리아 어우 뭔가 듣기 좋은 소리 또 점프했어요 아스카리아 아 미치겠네 6등이나 해야 되겠다 과연 6등 할 수 있을까요 아 독인처럼 미사일 그게 안돼? 그기는 흥못이 아닌데 무슨 독인 미사일 주는 건가 아이고 를덕사님 혹시 좀 약간 무리한 것 같은데 아이고 큰일났네 그 결과적으로 더 빨리 다진다 그 결과적으로 더 빨리 다진다 그 결과적으로 더 빨리 다진다 보고 있어요 따라온거 보고 있어요 따라온거 또 은근슬 좀 보내야 되겠다 제기도 부탁 다음번이니까 지정죽 또 아까 거기서 만나겠는데 왜 이렇게 오우 패스터님 오셨다 아.. 철안되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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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씨 너무하시네 살짝 치고 가세요 이게 살살이라니 거기서 이거 방송에 다 나옵니다 이거 블랙박스 저 달고 있어요 살짝 옆으로 접속하고 살짝 있었어요 살짝이라면서 저는 훅 갔는데요 2초정도 딜레이 생기는데 빠르시던 이상한 광고 있었네 개님같은 사람을 쓰면 안되요 어 뭐야 아 6등 6등 아 윌덕스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를 위해서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순이도 주시고 아우 나 칼론수님한테 마지막에 따이는거 아니야 이거 역시 윌덕스님이 모든걸 다 주셔 재미도 주시고 게임할 용기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게임할 용기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아 칼론수님 끊어치네 천사네 천사 나름 천사 본인의 멘탈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우 10점